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확한 제철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시동의 제철경제 시간을 이끌어 주실 분이 한 분 더 오셨어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앞에는 특별 게스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플러스1 안진걸입니다. 묶음 상품인 건가요? 네. 오늘 박시동 안진걸의 묶음 상품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잔뜩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안진걸 소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에 또 같이 방송도 한 적도 있고 안진걸 소장님이 진행하는 방송에 제가 출연한 적도 있어요. 그럼요. 꽤 오래됐네요. 김준일 기자님이 진행하는 방송에도 제가 고정치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정치련을 주고받았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방송에서 출연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어쨌든 민생 연구소 이름이 민생경제연구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생에 특화된 우리 경제를 다루시는 걸로 아는데 좀 책 내셨네요. 네. 안진걸 소장님과 저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가이신 이광수 광선의 복덕방 대표 저희 셋이 책을 냈는데 사실은 저희 셋이 이제 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좀 책으로 편해서 좀 사회랑 나누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냅시다. 라고 해서 저희 셋이 의견투합을 해서 대한경제부흥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들고 계세요. 대한경제부흥회 하니까 뭔가 대한미우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솔직히. 네. 이렇게 경제발전이 한참 되던 때처럼 이제 우리 서민 중산층들도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어깨를 활짝 펴고 살 수 있는 제2의 민생경제부흥회 대한민경제부흥회를 만들어보자. 아니. 작년에 무려 100만 개 가까이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외식업체 80만 개 중에 22만 개가 폐업을 하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 안팎을 오르락거리고 OECD 국가에서 1등이고 인성점으로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2%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진다고 4분의 2분기 0.2% 떨어졌잖아요.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잘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지 주식이나 부동산 안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정보나 지자체의 좋은 제도 또 생활비를 앓길 수 있는 꿀팁들 또 각종 할인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거대답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또 지금 어려움이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조금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꿀팁들을 많이 담았다고 네. 많이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현재 한 1만여 분 정도 팔렸는데 한강 작가님 그전에 순항하고 있다가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어마어마한 대형 파도를 만나서 저희가 남태평양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제 휴실을 갖다가 지금 저기 낙동강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경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통화기금 imf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경제 전망치가 또 하향 발표됐어요. 맞습니다. 네. 상무관님. 일단은 두 가지 수치가 다 하향이 됐는데 하나는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이 됐어요. 당초에 연초에는 imf가 2021년 한국은 한 2.6 정도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가 중간에 2.5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2.2로 낮췄습니다. 올해는 2.2로 전망하는 거죠? 네. 올해도 사실은 원래 했던 목표보다 훨씬 미달했다 한국 경제라고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성적표를 예상이 된 거고요. 문제는 작년에 사실 우리가 1.4를 했거든요.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입니다. 거의 재난급에. 그러니까 무슨 외환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나 금융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 보통 그 정도 2% 못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4번밖에 없는데 오일쇼크 때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이번에 팬데믹 때 이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뒷걸음을 친 적이 없는데 작년에 1.4를 마크하면서 뒷걸음을 쳤는데 작년 대비한 올해의 성장률이니까 올해 2.2 후반대 정도는 사실 평년치 정도만 해도 가볍게 도달할 수 있는 점수인데 그거를 지금 못해서 2.2까지 내려갔다는 거고 문제는 올해를 다시 그럼 2.2로 분모를 놓고 내년을 전망하면 또 역시 2.2 후반대 이상 해줘야 평년치인데 내년 전망을 2.0으로 했다라는 게 사실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볼 때는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에 한국 경제 더 어려울 것 같애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올해 소위 말해서 망했어. 그러면 원래 하던 이렇게 곡선이 있으니까 사실은 탄력 회복성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1% 되면 보통 4% 때 이렇게 막 치솟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2.2 후반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 게 올해 확인됐고 올해를 분모로 했을 때 내년은 올해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못해질 거라는 게 이제 사실상은 역성장이죠. 그렇게 전망이 됐고 가장 크게 이제 또 충격적인 멘트가 뭐냐. 2.0이라는 전망도 사실은 내가 겨우 준 거야. 왜냐. 내년 한국 경제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 이게 이제 사실은 주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2.0도 겨우 줬고 하방으로 내려갈 위험이 사실은 더 커. 그러면 잘못하면 1점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국의 증권사 투자은행 이런 데에서는 1점대 후반대로 이렇게 전망한 데가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비 주요 8개 회사가 주기적으로 전망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1점대 전망도 나오는 상황. 알겠습니다. 안진권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수출이도 지금 꺾였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안진권 소장님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지난 8월 달에만 무려 10조에 대출해 줬거든요. 빚 내서 집을 사라고 마구마구 부치기고 정책 대출을 마구 늘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 부채가 2천조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100%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게 5시대에서 안 좋은 걸로 또 1위가 된 겁니다. 경제성장률은 안 좋은 걸로 꼴찌 또 가계 부채는 안 좋은 걸로 1등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의 가계 대출을 옥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민금융 대출까지 다 중단한 사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 어디로 가냐 제2금융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 무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3조 정도가 갑자기 가계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2금융권은 신용카드 대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제2금융권 돈 안 빌려주니까 우리 서민중산채나 중소기업도 제2금융권으로 달려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제2금융권 대출이 또 막 6조까지 늘어나니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또 폭증한다. 그래서 거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게요. 여기까지 만약에 대출을 끊잖아요 줄이잖아요. 그럼 사채로 가게 됩니다. 불법 사채로 가거나 아니면 대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이자가 최소 20%까지 되잖아요. 불법은 몇백%까지 받고 그래서 함부로 줄일 수가 없는 영역인데 그 내용이 매우 안 좋은 게 우리나라 역사상 신용카드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어려울 때 보면 결국 카드 돌려먹기 막 하잖아요. 카드론 단기도 하고 장기도 그게 42조까지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42조. 42조요? 돌려먹기가 카드론 역사상 사상 최대입니다. 정확하게는 카드론이 그러니까. 그렇죠. 42조까지. 그러니까 카드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금리가 좀 센 편이잖아요. 10%에서 20% 사이를 봤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사채급은 아니지만 그거 밑단계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42조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제2금융권에서 못 받고 제2금융권에서 못 받고 사채 가기 직전에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이 이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의 대법 수준입니다. 10에서 20% 그러니까 저도 급한 일을 써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민들 중산치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당연한 통계가 나옵니다. 보험이나 적금 해지율도 사상 최대입니다. 우리가 버티다 버티다 보험하고 적금 해지하잖아요. 그다음에 카드론을 쓰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뾰족한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량률이라는 것도 수출만 호조 오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수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출도 혼조소에다가 트럼프 리스크가 있고 또 분단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내수가 극심한 침체입니다. 아까 말한 작년에 100만 개 사업자 가 폐업을 했어요. 이 폐업한 사업자들은 돈을 쓸 거 안 쓸까요 소비를 못하죠. 그리고 이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카드론이라든지 제금융권을 올려들고 있는 거죠.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약군이나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또는 지역 앞에 활성화든 또는 지금 국민들께서 대부분 교육비, 지급, 의료,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특히 이자비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자를 대폭 줄여진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작년에 은행권 이자 수익이 50조를 돌파해가지고 그것도 큰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분노를 샀는데. 그거를 좀 뒤에 여쭤보고요. 그런데 이거가 전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이 새마을금고 집단대출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의미가 뭔가요 이게. 제1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니까 새마을금으로 많이 몰려든 거고 집단단체로 우리 아파트 구입할 때 보면 여러 개 단체로 집단대출도 받지 않습니까. 중도금 집단대출 받고 그쪽이 폭증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대출이라고 하면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신규 가계부채 8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얘기가 기사로 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지금 받는 사람이 그게 부동산 투자 목적일 수도 있지만 돈을 지금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가지고 그 분위기에 마구 사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또 막 집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우스포라든지 세차익도 못 누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말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난 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금융권들은 연초에 대출 총량을 미리 잡아놓고 시작합니다. 정부랑 협의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연초에는 빚 내서 집 사라 등등 해서 어쨌거나 대출이 좀 조기에 많이 집행되는 걸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바라지도 않는 그런 효과들이. 5금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런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계속 지적이 되니까 결국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대출을 옥죄는 그런 상황이 나으니까 정작 대출 잔액은 다 썼고 1금융권은 옥죄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대출 금리를 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대출을 못 쓰게 하니까 그의 풍선효과가 2금융권으로 나오고 2금융권에서도 밀려서 아까 우리 안진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론이 잔액이 지금 역대 최대를 넘어섰는데 올해 42조가 잔액인데 올해 신규로만 33조예요. 이게 다 이게 풍선효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밀리고 밀리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고금리에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론 관련한 연체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앞단에서 생긴 작은 풍선이 뒤에 가서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대출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현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안진곤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역대 최대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그러니까 4분기는 빼고 해요. 이자 수익이 역대 최대인 44조 4천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자유시장에서 금융당국을 금융은행권, 4대 은행, 5대 은행을 컨트롤하면 또 이게 관치금융이다. 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자 놀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또 많이 거두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들이 좀 상충하거든요. 관치금융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당의 대출을 지시를 한다든지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imf 전에서 은행들이 실제 망할 뻔한 적도 있고 망하는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머지는 자율에 맡긴다 하더라도 은행은 특수한 허가를 받은 업자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독과점 상태입니다. 시중에 주요 은행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서 수없이 만에 이자 폭리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등록금이 너무 폭등하니까 대학의 자율에 맡기다가는 등록금이 너무 폭등하니까 결국 우리가 반값 등록금 투쟁도 있었고 등록금인 상한제 같은 건 돌입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금 만들 못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수료도 상한제가 있습니다. 영세 중소상공인의 입장에 그게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정책적 조치가 있는데 이자는 작년에 50조 정도 벌어서 그걸로도 엄청난 폭리고 행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고금리. 그런데 올해 60조라는 건 그 사이 10조를 누가 냈느냐. 다 서민 중산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돈 빌린 것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산이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생활비대출이든 기업대출이든 그걸로 60조로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대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대마진을 극대화해서 예금금리는 정말 조금 주거나 거의 0% 대출금리는 주택이라는 훌륭한 담보물을 제공했는데도 8%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극대화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 때 비가 오니까 우산을 뺏는 행태로 이자폭률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정부가 개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꿀팁인데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도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사정이 나아지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권림인데 이건 법에 보장이 됐는데 보니까 신용카드사들은 그래도 65%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수용을 했어요.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꿀팁으로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들은 보니까 30%대예요. 10명 중에 7명을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면서. 너무 금리가 비싸니까 좀 인하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국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대마진을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말아라. 특히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자를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겠으니까 행제세를 우리가 외국은 행제세를 걷는데 우리는 행제세를 안 걷는다더라도 이자 인하조치 나서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금리나 요구권. 그러면 못 살겠다 금리나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에게 금리나 수용률을 높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당국이 그걸 지도할 수 있고 계속 유도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방금 안수장님이 말씀하신 행제세 등등 해서 그게 그러면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엄청난 이자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은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행제세는 반대하면서 은행에 폭리를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사회적으로 공헌하겠다. 상생협약을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은행들을 숫자로 늘려가지고 경쟁을 촉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구은행을 지방은행인데 중앙으로 승격시켰고요. 그다음에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돈을 객출했는데 은행들이 얻어들인 수익이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결국에는 엄반의 오줌두기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사실은 행제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행제세가 뭐냐. 너 스스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제. 제도가 바뀌었거나 주위 환경이 바뀐 것 때문에 말 그대로 행제를 걷는 것은 다시 사회와 나눠라. 이런 게 사실 행제세인데. 지금 그러면 행제세 도입할 정도의 상황이가라고 봤을 때 은행의 이자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의 비이자 수익은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즉 자기가 스스로 경영을 개선하거나 체질을 고급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고금리 때문에 얻어진 환경덕택의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를 상생협약으로는 좀 모자라니 행제세를 통해서라도 다시 사회 안원해야 되는 거 아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대마진을 높이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대출 마진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현재 정부가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이자 수익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을 하지만 속으로는 대출을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고금리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걸 사실 방치하고 있는. 정책의 정합성도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형제세 도입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어쨌든 그렇게 대출을 조금 억제를 하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목을 죄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 억제니까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걸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가계 부채가 2천조에 치솟은 나라란 말이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빚이 자영업자 대출만 해도 부채가 해도 1천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신규 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그러면 이자로 한 달에 최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내는 기업도 수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문을 닫는 겁니다. 폐업이 작년에 폐업한 사업자 100만 개인데요. 아마 올해 폐업이 추세면 100만 개 넘어설 겁니다. 연말에 이제 통계 나오면.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10달 사이에 1380건 법인 파산 역대 최대 이런 거 기사도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최대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시험카드론. 시험카드론도 안 되면 대부업. 대부업도 안 되면 사채. 그다음에 보험 깨고 적금 깨고 방금 말씀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잖아요. 법인 파산. 그것도 다 최대입니다. 숫자가. 그렇군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꿀팁 드리면 금리나 요건을 꼭 행사해보시라는 거고 돈 안 들고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환대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핀다라든지 토스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대출을 5천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더 저렴하게 대출해 줄 은행들 나오시오 이렇게 우리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금융기관이 제가 더 저렴하게 대출해 줄 거 연락이 와요. 이게 대환대출인데 이제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다 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런 거라도 일단 은행권이 금리를 인하할 것은 우리가 요구하면서도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제도상으로 금리나 요건과 대환대출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라. 그래서 혜택을 보신 분들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좀 다른 꿀팁 하나. 책에서도 좀 담겨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런 것 좀 하나 소개시켜주시죠. 최근에 이제 k-pass락에서 우리 대중교통 관련인데 15번 이상 이용하잖아요. 버스든 마을버스든 지하철 다 통합해서요. 그러면 15번 이상만 이용하면 만약에 한 달에 내가 10만 원이었다. 그럼 김준일 기자님이나 저희는 2만 원 환급받아요. 20만 원 있으면 4만 원 환급받고요. 청소년들 19세 34세는 30%를 환급받아요. 대학생들 또는 고졸 우리 청년들 얼마나 지금 어렵겠어요. 그런데 10만 원인데 3만 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환급을 받나요 k-pass k-pass 카드사로도 허용할 때 그냥 홈페이지든 스마트폰이든 k-pass 치면 자기 기존의 알뜰카드를 k-pass로 전환할 수도 있고 교통카드를 k-pass로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꼭 이용해라.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한 연말에 한 180만 명 정도 가입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250만 명. 예상치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400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급을 못 해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가 그런 걸로 국민이 사기치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은 환급이니까 이건 예비 비단 그다음에 해서 400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k-pass 가입해서 20에서 30% 저소득층 53%까지 할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꼭 이용하시라는 거하고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요금 할인됩니다.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 이거라도 뭐라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감 칼럼 박시동의 제철경제. 오늘은 특별 게스트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